마조 스님께서 한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보면 도불용수 단막오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는, 마음공부는, 도는 닦을 것이 없다. 닦을 것이 없으니 다만 오염되지만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는 닦을 것이 없다. 이게 진짜 없어서 없다라는 말보다도 중도의 수행 아닌 수행, 길 없는 길, 닦음 없는 닦음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도는 닦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인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열심히 막 갈고 닦아가지고 내가 좋은 거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원인, 수행이라는 원인을 제공해서 그에 따른 어떤 결과를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죠. 또 열심히 운동하면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딱 이 하나, 이 공부 하나만은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또 이 말에도 또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수행도 할 필요 없구나. 공부도 할 필요 없구나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단정 지어서도 또 안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 이것이구나. 아, 이것이구나. 불교는 이것이구나. 아, 불교는 저것이구나. 수행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수행이라는 것은 저것이구나라고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수행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도부령수 단막 오염이라고 했느냐. 닦을 것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를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이 지점이 아주 좀 어찌 보면 좀 어려우면서도 어찌 보면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조금 절망스럽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의 본뜻을 알고 나면 정말 자유로워지는, 걸림없어지는 것이기도 한데요. 법은, 진리는 매 순간 100%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막 찾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고 진리를 만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조작해서. 그래서 불교는 유의 조작이라는 것을 아주 안 좋아하죠. 항상 경전에 유의 조작이라는 말이 항상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용어로 쓰입니다. 본래의 중도가 아닌, 무의법이 아닌 그런 용어로 유의 조작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뭔가 애써서 해내야 되는 이런 것은 진짜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사는 사람만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 뭐 이런 어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내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도, 자기 견해, 자기 분별심. 분별과 취사 간택이 있다. 취하려고 하는 마음, 버리려고 하는 마음. 자기 생각이 주가 되어서 인생을 살려는 마음이 있었다. 왜 그것이 있을까요? 지금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다. 나는 이대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 난 이대로는 부처가 아니다. 행복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내가 완전해지려면 나는 더 노력해야 된다. 지금 이 정도의 노력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만을 옳다라고 여기면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단 말이죠. 이대로 괜찮아.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 이대로 완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좀처럼 듣기도 어려웠고 들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왠지 그런 말은 되게 소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대로 괜찮으면 난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이런 말과 동일시 했단 말이에요. 이대로 괜찮을 때, 여러분들도 어때요? 정말 행복할 때, 참 만족스러울 때 그때 나는 이제 괜찮고 만족스러우니까 아무것도 안 하던가요? 더 신나서 막 더 뭔가를 하던가요? 아이들 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해도 해도 안 됐을 때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성적이 막 쑥쑥 오르고 막 잘되고 막 신나니까 내가 이미 오르고 싶은 등수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아주 행복한 성적을 받았어요. 그럼 만족하고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된단 말이죠. 하지 않는 에너지로서 완전히 그 열정이 100% 그냥 솟아난단 말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계산하면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0% 열정이 100%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이 관문을 하나 통과를 해야 됩니다. 어떤 관문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하면서 내가 꿈꾸는 어떤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상적인 인생, 삶은 이렇게 살 때 아름다운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나의 미래는 내가 꿈꾸는 미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장밋빛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희망을 믿을 때는 지금은 그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장밋빛 청사진처럼 지금은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난 아직 만족스럽지 못해. 난 아직 다 갖추지 못했어. 구족되지 못했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말씀을 또 오해할까 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 이거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라 이러죠. 왜? 인과법대로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그렇죠. 원인을 제공해야 그 결과를 얻으니까 결과를 얻기 위한 희망찬 꿈을 안고 희망에 부풀어서 현실을 그거를 위해서 매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벌지 않으면 지금 애쓰지 않으면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 자식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으니까 라는 그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건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무조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한 번쯤 다르게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뒤집어서 혹시 내가 지금까지 전도 몽산된 삶을 산 것은 아닌가를 한 번 되짚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젊은 날 고생고생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돈도 벌고 지위도 올라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퇴직할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퇴직할 때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젊은 날에 자식들과 놀아준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아내 이야기도 들어주고 갱년기가 막 다가오는 아내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주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너희들 먹여살리느라고 이렇게 힘든데 하면서 자기 이름밖에 몰랐는데 그게 나는 진심으로 자식과 아내를 위했던 거죠. 그 진정성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심으로 위했던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자식에게 가까이 가려고 보니까 자식이 아빠를 쭈뼛쭈뼛하고 자식은 이제 자기 놀기 바쁘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즐겁고 아내도 젊은 날 마음이 이미 돌아섰고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난 혼자가 된 것 같다. 놀려고 해도 노는 게 재미가 없다. 같이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럴 때 아내가 좀 나와 함께 마음이 맞아서 같이 여행도 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아내는 내가 삼시세끼 밥 먹는 거 눈치를 준다. 그러면서 아내 욕만 여전히 하고 있단 말이죠. 왜 나랑 같이 즐겁게 놀아주지 않는 거지? 하고 이것을 제가 틀렸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거사님들의 삶도 참 짠해요. 그게 그분의 의식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 번, 한 번쯤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미래에 행복하면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행복하지 않은 대신 난 미래에 행복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옳은 삶일까. 아이들이 정말 아빠가 그렇게 노력해서 돈 많이 버는 것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들여서 유학도 보내주고 하는 걸 정말 원한 것일까. 아이들 그런 거 안 원해요.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더 그렇겠죠. 아이들은 그냥 엄마, 아빠와 재밌게 노는 거 같이 놀아주는 거, 뛰어노는 거 이걸 원할 수 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는 세상이 힘들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또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제 내가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막 같이 놀아주고 캠핑도 다니고 하면서 요즘에는 이게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고뇌했을 때 보니까 저는 그게 이제 좋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좋다고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또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살지만 미래에 이렇게 저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을 살지만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정말 미래가 있을까요? 미래를 단 한 순간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미래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희생한다라는 것이 정말 정말 옳은 삶일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전부 다 그것이 옳은 삶이다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모두가 그건 당연한 고정관념처럼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제가 한번 깨기 위해서 제 말만이 무조건 맞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행복하지 않으면 과연 미래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정말 재밌게 놀아줄 수 있을 그 시기는 그때 밖에 없거든요. 내가 젊은 날은 그때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삶은 지금밖에 없거든요. 언제나 지금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게 인과응보라는 게요. 업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지금.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의업이고요.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구업이고요. 어떤 행동을 안 하고 사느냐가 신업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그 업을 짓는 것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즉 지금 행복하면 행복을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리고 산다면 행복한 업을 막 짓는 거예요. 행복한 업을 많이 지으면 미래에 어떤 과보가 올까요? 행복한 과보가 옵니다. 근데 지금을 희생해서 미래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차마 하면 희생하고 괴롭고 힘들고 지친 걸 연습하잖아요. 마음으로 의협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그런 미래는 힘들고 지친 미래가 올 확률이 높아요. 돈으로는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인과응보는 명확하니까. 돈으로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노력한 만큼 부자가 되겠지만 마음으로도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행복한 사람이 돈을 못 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이 돈도 더 잘 벌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게 참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넘게 그 이전 군대에서는요. 예를 들어 지휘관이 참모들 다 모여라 이렇게 회식한다 이러면 100% 참석입니다. 무조건. 날짜를 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슨 요일날 회식한다 이러면 그냥 100% 참석이에요. 심지어 가족 동반 한마디 딱 나오면 그냥 100% 가족 동반에서 100% 참석입니다. 그게 당연했었어요. 옛날에 군대에서 옛날에. 그런데요. 한 5년 10년 전쯤만 돼도요. 이제 이 영광급 장교들이 참모를 하는 장교들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젊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무조건 군에 오림만 하지는 않는. 안 좋게 보면 굴에 오림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오림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유스럽게 올인하고 살아요. 자유스럽더란 말이죠. 이런 기억이 있었어요. 몇 시까지 우리 다 같이 어디 좋은데 좋은 구경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좋은 구경 시켜줄게 해서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명이 안 나온 거예요. 옛날 같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두 명이 안 나왔는데 이제 소련급 장교 두 분이 안 나왔어요. 이제 얘기를 왜 안 나왔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이렇게 어디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야 된다. 내지는 또 어떤 일. 이런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 그래서 그때 누구나 웃으면서 다 같이 역시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러면서 우선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은 그처럼 젊은 친구들은 내가 할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내가 또 일에만 100% 올인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기 인생은 인생들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가꾸고 살더라고요. 요즘에 TV 같은 거 이렇게 예능 프로 보면 관찰 다큐 같은 거, 관찰 예능 같은 거 보면 어떤 남자들이 아내에게 헌신헌신을 하느라고 모든 남자들의 비난을 하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죠. 우리 보살님들은 보니까 얼굴이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거사님들은 스님의 저런 얘기를 하나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비유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비유가 하고자 하는 말의 낙처. 그게 뭐겠습니까? 가족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은 언제나 지금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지금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래서 20대는 20대대로 일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일에 매진하지만 즐겁고 재밌게 매진을 할 수 있다. 힘을 빼고 매진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착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간다라는 애고와 아상이 삶을 살도록 하면 안 된다. 집착을 내려놓고 내맡기고 살았을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죠. 삶의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요즘 젊은 분들이 정말 깨어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그냥 저절로 삶을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지 않아요. 똑부러지게 이런 일대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매 순간 자신의 행복, 자신의 만족, 자신의 취미생활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더란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할 때 더 많은 행복이 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희생해서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 지금을 희생하면 사실은 행복을 위해서 희생한 건데 희생한 이 마음이 연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를 들어 황혼 이혼이니 무슨 요즘에 이혼이라는 말 말고 뭐라더라 정식 이혼은 안 했는데 그냥 뭐 졸혼이라라고 해야 돼요. 졸혼, 졸혼 그냥 따로 각자 사는 이런 달이더라고요. 그게 편하다. 뭐 그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마다 삶의 방식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싫어서 그랬다면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겠죠. 내가 지금의 어떤 삶의 윤택함 이런 게 어떤지 이런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원에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라는 집착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삶의 모토가 되어버리면 다른 건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요. 1번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1번이 뭐냐가 이게 중요해요. 나는 삶을 왜 사느냐.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마음의 평화랄까요. 자유랄까요. 이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괴로움 없는 삶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 이 작은 행복을 누리고 느끼고 만끽할 수 있는 삶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그런 삶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바로 마음공부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걸 위해서 그게 나중에 많이 생겨나면 그게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막 쌓아왔던 그것들이 정말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는 말이죠. 저녁을 앞둔 며칠 앞둔 장군분께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그 얘기를 하신 걸 듣고 제가 되게 공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1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정말 잘 나가는 장군분이셨어요. 쉽게 말해서 저분은 가만히 계시면 쓰리스타 포스타까지 가시겠지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전역하게 된 거예요. 당신도 쉽게 말해서 막 그냥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죠. 갑자기 전역하면서 저랑 차 한잔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저는 제가 원스타를 달고 있을 때도 야 내가 나에게 전역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우리 생각에는 원스타쯤 되면 나이가 이제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언젠간 전역하겠지를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의 인생에 전역이라는 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나는 승승장구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아마도 하셨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래요. 사실은 내가 늙는다고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내가 가난해진다고 생각을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늙으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와버린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에게 병이 올 수가 있지? 갑자기 회사 퇴직 말이 돼? 하고 현실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란 말이죠. 중요한 점은 중요한 점은 삶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이 견고한 이 삶의 어떤 심각성 견고한 실제라고 여기게 되면 나도 실제고 세상도 실제다라는 이런 험한 착각과 망상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것은 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진짜 하는 줄 알고 세상이 실제 하는 줄 알고 세상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진짜라고 여기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는 돈 버는 거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돈 버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실제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심각성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최선은 다하되 집착이 없으니까 집착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치 20대 그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나는 너무나도 노래를 하고 싶어 너무 가수가 되고 싶어 그런데 가수가 되기 위해서 내 젊은 나를 희생해 가면서 죽도록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노력하고 고통스럽고 비교당하면서 사람들의 대중의 눈을 신경 쓰면서 어떻게든 인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생각하고 앨범을 내면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언젠가 잊혀지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그러면서 가수를 하는 사람과 또 다른 B라는 가수가 있는데 정말 즐겁고 재밌게 난 노래가 너무 좋아서 물론 때때로 이렇게 괴로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내 근원에서 어차피 삶은 성공이 있음에 실패가 있다 즐겁고 재밌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에이 스님 그거는 논리지 그거는 원칙이 그런 거지 실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몇 번 말했죠 고등래퍼에 나왔던 김아원이라는 친구가 대상을 받았던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랩을 했는데 첫 해에 나왔다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 해에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좋아서 노래를 하는데 내가 좋아서 노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음악을 통해서 내가 미친듯이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까 나는 대충 노력하면 안 되라는 마음으로 노페인 노게인 막 피 땀 흘리는 노력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왜 내가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래요 노페인 노게인 난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세상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만 결실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그리고 내 생각을 증명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음악 즐기며 한다 조금 가난해도 괜찮다 즐기고 행복하게 재밌게 나는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대상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자기는 명상 래퍼라고 하면서 늘 명상을 한다고 명상을 하는 명상을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무집착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명상은 지금 이대로 존재한 소유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존재적인 삶의 방식이거든요 지금 이대로라는 완전히 충만한 이 자리에 접속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끊임없이 이걸 가져야 돼 저걸 가져야 돼 이걸 소유해야 돼 성공해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쥐고 사는 삶이 아상과 애고가 심각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라고 그걸 믿으면서 모두가 오르르 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명상의 삶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한 길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회심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마치 옛날에 어떤 우화의 애벌레인가요? 나비가 된 애벌레인가? 애벌레들이 전부 다 막 산을 이루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올라가고만 있었어요 모두가 막 애벌레가 딱 나와보니까 전부 다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벌레도 태어나자마자 막 정상에 올라가려고 딴 친구들을 밟아가면서 막 올라가고 올라가고 왜 올라가는지 몰라요 남들이 다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야 되나보다 하고 모두가 올라가는 방향을 쫓아서 나도 올라갔단 말이죠 정상에까지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한 사람조차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남들은 모두가 올라가는 삶을 사는데 집착을 채우는 삶을 사는데 이 친구는 그것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두는지 그 집착의 끝에 정말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내려가서 고치 속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집착하는 삶을 내려놓고 잠시 그 홀로뎀 속에서 그 고독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의 고요함 속에 잠시 있었어요 그게 존재이고 그게 어떤 말하자는 명상이겠죠 그랬더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남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나비가 되어서 날라가게 됐단 말이죠 그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 모두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이런 어떤 집착과 욕심 욕망하는 모든 것들을 그걸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길이 맞겠지 왜? 모든 사람이 다 그리러 가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요 우리가 고3 때 너도 나도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있을 때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공부도 그냥 썩 잘하는 친구였는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진짜로 왜 공부해야 되지? 흔히들 이런 질문들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 친구의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면 정말 행복한 것일까? 공부를 잘하면 정말 행복한 것일까? 학창 시절이 좀 잔인하다라고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전국 등수를 매겨요 반등수를 매기고 전교 등수를 매겨요 모든 시험에서 선생님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친구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부모님에게도 인정을 당연히 받겠죠 이것이 정말 맞다면 그리고 좋은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인서울 가고 요즘엔 무슨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그 다음에 의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수능 100일 기도 경력이 벌써 20년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안 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 수능에 얽힌 온갖 비화들이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잔인하지 않나 하는 참 느낌들이 어느 순간 그 친구가 그 물음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정말 맞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대학에 간 친구들은 다 행복해야 되고 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물론 돈은 뭐 많이 벌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행복한가 정말 만족하고 사는가 진정한 행복을 정말 얻었을까 돈 많으면 됐지 정말 돈 많으면 된 게 맞을까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돈을 얻었는데 말기한 판정을 받아버리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은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마치 건강이 하루아침에 훅 가듯이 그렇게 성공하려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회사에서 모니터 보고 앉아있다가 쓰러지신 분들이 계셨어요 삶에서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내가 정말 삶을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삶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들을 누구나 한번쯤 멈춰서서 멈춰서 지금 이 하나의 어떤 캐릭터가 펼쳐내고 있는 이 삶의 다양성 삶의 모습을 한번쯤 낯선 시선으로 관람자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고도 과도하게 애쓰지 않고도 힘을 뺀 채 살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까 고치 속에 있는 애벌레가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놨는데 오히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친구들은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가는 것처럼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는 집착을 내려놨는데 욕망과 집착과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더 놀라운 성공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더 놀라운 성취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더 놀라운 행복감과 아주 짠한 아름다운 행복감 이런 것들이 나를 놀랍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았는데 모든 것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내려놓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굴리고 굴렸는데도 회사에서 얘기하는 아이디어가 안 나오더니 완전히 내려놓고 고요히 앉아서 명상하고 법문 듣고 아주 이 아름다운 봄을 즐기고 그렇게 삶을 누리고 살았는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겨나서 회사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했더니 이게 엄청난 창의성으로 인정을 받아서 아주 놀라운 어떤 어떤 발명품을 만들게 됐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분별 속에 갇혀 있으면 생각 너머의 진실과 접촉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착을 한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취하고자 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취사 간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각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뇌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분별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분별 너머에 무한한 가능성 양자 물리학에서 뇌과학 같은 데서도 뇌 너머에 옛날에는 뇌의 기능이 엄청나 무한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뇌의 10%만 써도 엄청난 능력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뇌의 기능이 100인데 인간은 3%밖에 못 쓰고 죽는다? 그게 아니라 이게 뇌의 기능이 아니었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어딘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뇌가 됐던 우리 존재가 어떤 알 수 없는 안테나 같은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뇌과학에서 무한한 정보를 무한 수신하는 안테나 같다 또 한편으로는 이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세포 하나 속에 무한한 정보가 다 담겨 있다 일직일체 다직일로 무한한 가능성이 다 담겨 있더라 즉 존재 자체가 세포 하나가 완전한 무한 가능성의 보고더라 그런데 그것이 생각과 어떤 제한된 의식 속에 갇혀 있을 때는 그것이 전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무한 가능성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갇혀 있으니까 제한된 의식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툭 터질 때 너 하나가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자리 법신의 자리에 완전히 툭 터져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법계라고 할 만한 법신의 지혜가 반야 지혜가 무분별지가 그대로 나에게 온단 말이죠 무한 가능성이 생겨나고 무한 창발성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데서도 요즘에 이렇게 명상을 적극 도입하는 이유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창의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내더라는 거죠 명상을 시켰더니 이 명상이라는 것도 바로 이렇게 우리 어떤 삶에 대한 삶의 근원에 대한 지혜를 어떤 하나의 구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탕 내려놓게 됐을 때 아 삶은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는구나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애쓰고 사는 게 아니라 삶에 완전히 내맡기고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자 과도한 집착 없이 내맡기고 사는데 무한하게 이루어져요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삶의 반전이 더 크게 성공하게 돼요 그렇다고 이걸 또 성공하기 위해서 이걸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완전히 내려놓을 때 성공해도 괜찮고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힘들이지 않고요 애쓰지 않고 무의 자연으로서 모든 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아 삶이 이렇게 본래 자연스럽게 되고 있었구나 나는 그냥 거기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만 않고 그냥 이걸 보고 있으면 아주 관람자가 되어서 관람객이 되어서 이 삶이 자연스럽게 파도치는 웹서핑하는 것 같아요 파도를 타는 것 같아요 삶이 삶에서 막 성공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파도를 타면 됩니다 삶에서 막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파도에서 쑥 떨어진 것이에요 등산하는 것처럼 올라갈 때가 있지만 떨어질 때가 당연히 있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올라갈 때도 아름답고 내려올 때도 아름답습니다 삶이 있는 이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삶에 드러나는 현상들은 좋고 나쁠 수 있지만 네 근원짜리에서는 좋고 나쁠 수가 없습니다 현상이 좋고 나쁜 거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니까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현상이 진짜 세계가 아니구나 전체가 통으로 하나인 진정한 어떤 자신의 본래 면목이랄까요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눈뜨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내가 억지로 이렇게 막 집착을 놓아야지 놔야지 해서 놔주지 않아요 삶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 실상에 눈뜨게 되면 제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똑같은 하나밖에 얘기 안 하는데 그것을 오늘은 이런 얘기도 했다가 내일은 저런 얘기도 했다가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 만한 얘기도 했다가 또 졸법하면 좀 쓰잘데기 없는 농담도 했다가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늘 하나의 이 법을 분별이 아닌 분별 이전의 이전짜리 첫 번째짜리 분별 이전에 늘 영역한 이 법의 자리 아무 일 없는 자리 텅 빈 자리 집착할 것도 없고 사로잡힐 것도 없는 언제나 이 자리로 돌아갈 것을 귀의를 할 것을 돌아가 의지할 것을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경전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했던 것이 얼마나 간곡한 것인지 이 사실에 눈을 뜨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억지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고 닦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다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좀 방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될 수 있으면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법문을 저 스님 법문 맨날 나오니까 아무 때나 틀문 나오니까 심심하면 듣지 뭐 하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 한 번씩은 조금 진지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여기서 내가 법을 하긴 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한 번 딱 들어보게 된다면 같은 법문 속에서도 문득 문득 다르게 와닿는 어떤 체험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자세만 중요합니다 자세가 확실하면 됩니다 발신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진지하고도 이런 발신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법문을 들으신다면 애쓰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이 중도 공부가 얼마나 편한 공부예요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법문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청하고 이러기만 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훈습되는 공부다 자연스럽게 훈습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은 그런 말씀들을 또 이런 방식으로 또 한 번 풀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고 오늘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일본도 계시고 다양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나라도 또 아마 다양한 것들에서 또 이렇게 계신 것 같고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아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공부를 하는 같은 마음으로서 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의 공부를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가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두가 하나로서 같이 공부하고 있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을 통해서 함께 인연을 계속 깨져가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듣는다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불하십시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몬 패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